치명사 2번 버섯 처음 봐요 굳지 않자 라임에 막 빠져버린거에요 라면이 더워지면 난 얼굴 빨개지지 않았어? 아 근데 이거 보면 시간을 진짜 체감한다니까 아 이거 산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나왔어 알로에 어때 알로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? 올리브 트리트다 아 이거 잘 죽어 아 그래?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중국스럽지 않아? 나 약간 저번에 보고서 이거 되게 중국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다 쭈글쭈글하냐? 그러니까 어 쭈글쭈글해 아니야 패스 오랜만에 꽃 빨간 거? 파를 사야 되는데 파가 없어 한 개씩 우와 이런버섯이 여기 나오네? 신기하다 가격도 완전 괜찮은데? 이런버섯 처음봐요 트레이더에서 다 엄청 말랑말랑하구나 진짜 굉장히 펑hon 사람들이 다 좀 줄 que는 거에요 너무 집중한 바다 해야지 혹은 가방이 왜 이렇게 참기 아 아 아 아 조금 아 아 아 아 아 아 친구야 비켜줘 고마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동이 트는 이른 아침입니다 저는 출근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이에요 주말 쉬고 출근하는 게 늘 항상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어제 일찍 잤거든요 그리고 어제 낮잠도 잤어요 약간 이제 드디어 약간씩 시차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? 이로써 진짜 가을이 오는 걸 느끼는데 여기는 아직도 한 3, 4, 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언제 겨울이 올까요? 근데 더 웃긴 건 텍사스도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꽤 추워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살 때는 계절이 바뀌는 거를 사실 잘 못 느끼고 살았었다면 여기는 여름이 엄청 길다가 겨울은 도대체 왜 오는 거야?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게 되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이제 텍사스로 이사 온 지 2년이 넘었으니까 3년 차라고 해야 되겠네요 3년 차 텍산으로서 이 동네에 정을 붙일 만도 한데 아직도 정 붙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요 날씨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다고 해야 될까요? 근데 날씨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비 오고 이런 건 괜찮은 것 같거든요? 해 안 뜨고 이런 건 괜찮아요 오히려 해가 너무 쪄하면 머리 아프고 눈 시리고 이래서 물론 간간히 해 뜨는 날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꼭 그런 것보다도 더운 게? 절대적으로 더운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더 깜깜하면 깜깜하지 밝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얼굴로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출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 안녕하세요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퇴근을 하면 약간 무시이 없고 여기다가 아 오늘 뭐 만들 거냐면 집에 순두부가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지? 좀 지났는데? 먹어도 괜찮겠지? 그럼 많이 지났는데 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갈라보자 냄새가 안 나면 먹을게 오늘은 시스테라에다가 순두부 계란 명란 예를 들면 순두부 계란 명란탕 만들려고 했는데 순두부가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이대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달걀을 풀 거예요 아휴 이것도 옆을 누르면서 그렇게 하면 다 뿌져 나오겠죠? 한 번도 안 입어서 그래요? 빵 냄새 괜찮아요? 아 두부 냄새 괜찮아 갑자기 두부 부자가 됐어요 원래 두 개 다 쓸 생각이 없었는데 유효기간이 다 돼가지고 밥을 안 먹고 두부랑 계란만 먹으면 되겠다 그치? 좋은 생각이야 협조를 안 해주네요 제가 한국 갔다 온 영상에서 이거 사갖고 왔잖아요 이거를 한 번 써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명란에도 간이 있으니까 명란은 하나만 넣고 하나 넣을까? 두 개 넣을까? 고민인데 아무튼 명란 넣고 그다음에 이거는 계란 여기다 넣어서 먹고 필요하면 하나를 더 쓸까봐요 이게 계란 두 개에 하나 이거 하나 들어가는 거래요 근데 왜 중탕이나 전자렌지로 저기를 하라고 할까? 아 이거 액상으로 돼있어 당연히 그럴 거 같지 않았어? 이구리를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명란은 하나 할까 두 개 할까 했는데 두 개를 넣겠습니다 밥 안 먹을 거니까 명란이 저번에 먹어보니까 별로 간이 많진 않더라고 그래서 꼭 필요하면 간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귀찮아서 명란 깍데기를 안 느꼈는데 느꼐도 좋을 거 같아요 맨날이 서서인지 흘렸다 싱거울 거 같긴 한데 하고 살짝 씻어 막 젖지마 일부러 안 젖는 거야 그래요? 내가? 참치액 후쭈쭈쭈쭈 좋아요 매우 좋았어 근데 떡 없이 약간 그 순두부로만 맛있겠다 약간 계란찜? 스러운? 응 가운데가 좀 짭짤하고 가장자리가 좀 명란은 가운데에 있어서 그래? 아니 내가 아까 참치액을 넣고 많이 안 저어서 응 우와 다 못 먹어도 응 그냥 여기에다가 나중에 어우 맛있다 이렇게 좀 짭짤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어우 좀 쓰러졌는데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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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젓가락도 필요없어 너무 좋봐 설거지거리도 거의 안 나오고 진짜 좀 심심하게 먹으면 완전 다이어트 식단 아니야?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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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실 이 와정이 한국에서 핫한데 이게 옛날부터 미국에 있던 아이스크림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플레임만 있고 위에 과일을 얹어먹는데 미국 사람들은 맛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정도? 괜찮아요? 응 약간 좀 아쉬운데 원래 미국 애들은 이런 걸 넣어서 먹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토핑 없이 그냥 아이스크림만 깔끔하게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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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 요아정이 좀 비싼 것 같기도 하다. 이거 지금 7불이었지? 7불 50? 근데 이거 만 원 넘었던 것 같아. 근데 가격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. 아니 근데 과일이랑 이런 거 막 짜라란 요아정이랑 비슷하게 생겼나요? 근데 이거 냉동실에 얼리면 요아정이랑 맛이 진짜 비슷할 것 같아. 그렇지. 맛이 어떤가요? 요아정보다 달아요. 근데 여기 거 생각보다 다네? 맛이 약간 다르다. 약간 맛이 간 것 같아.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. 약간 이.. 약간 상할랑 말랑 하는 맛. 막걸리화 된 것 같은 그런 느낌? 아 오빠 20대도 찬란했어? 응. 난 오빠 20대를 함께 하지 않아서 당신의 20대가 얼마나 찬란했는지 나는 알 방법이 없지만 굳이 알잖아. 알지 않아 좀 나 알 것 같아. 알지 않아 좀 나 알 것 같아. 알지. 알지 않더라구요. はい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